자 조르준유가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덕배와 칸테같은 정말 기라성같은 이런 미드필더들을 제끼고 조르준유가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면서 첼시는 그 외에도 투엘감독, 칸테, 맨디까지 3명이 더 받으면서 4관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좀 다뤄보고 챔피언스리그 조편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르준유에게는 정말 인생 역전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에이전트가 중간에서 뛰어먹느냐고 에이전트 때문에 임금채불돼서 엄마 나 축구 그만두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던 유소년에서 유럽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정말 다이나믹한 인생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선수거든요 일단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6살 때 이혼을 하십니다 그래서 찢어지게 좀 가난했나 봐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서 저는 청소부도 존중하지만 어머님이 청소부를 혼자 키우다 보니까 이 브라질 태생이거든요 조르준유가 브라질 해변에서 축구를 시작하고 배웠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조르준유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장난감도 없었고 게임기도 없었다 나한테 오직 공놀이 축구공밖에 없었고 나는 축구를 그래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조르준유의 유년 시절인데 이제 이러면서 이탈리아로 넘어와서 베레티가 어디냐면 베로나는 이제 정식적인 뉴스가 없어요 그 당시 이제 베로나 팀으로 갔는데 정식적인 뉴스가 없으니까 베라티라는 곳에서 뛰었는데 에이전트가 이제 거기서 주급을 갈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정도 금액을 받았다고? 아닐 텐데? 내가 알아봐 줄게 하고 알아봤더니 조르준유 금액이 에이전트가 갈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너무 쇼크를 받았겠죠 이때가 15살인가 16살 때니까 무섭겠죠 이게 어른들의 장난 아닙니까 그래서 무서웠을 텐데 그걸 잘 이겨내면서 베로나를 거쳐서 나폴리를 거쳐서 첼시까지 왔던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세리의 최고의 미드필더였던 조르준유도 첼시로 와서 좀 부침을 겪습니다 뭐에 부침을 겪냐면 이 압박 축구에 조금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조르준유 쪽만 압박을 하면 계속 뚫리는 거죠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그래서 한때 램파드 감독 체제 때는 방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조르준유는 방출 대상까지 됐던 선수입니다 그랬다가 투엘 감독을 만나서 정말 다양한 활약을 하면서 이탈리아 우승도 견인하고 첼시 챔스 우승도 견인하고 슈퍼컷까지 따면서 올해 올해의 선수상까지 받았던 야 정말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선수 생활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장면이 이제 어머님이 첼시 처음 왔을 때 첼시 샵에서 유니폼 판매되는 걸 보면서 조르준유하고 좀 부듬껴 앉는 그런 장면인데요 글쎄요 단순히 아들이 빅클럽 첼시로 왔다는 것만으로 기쁜 게 아니라 그 오만가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민해서 고생했던 얘기 조르준유가 고생고생했던 얘기 그리고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조르준유가 꼬박꼬박 성장해서 이런 빅클럽에 왔다라는 거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음 요런 장면을 보면서 저 역시도 인생의 교훈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르준유는 올해 선수상을 받을 정도로 올해 최고의 활약을 하면서 유럽 최고의 미드필더로 거듭났습니다 자 거기다 4관왕이에요 칸테도 받았지 투엘도 받았지 맨디도 받았지 이게 공격수는 못 받을 줄 알았고 공격수는 못 받을 줄 알았고 수비수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리디거랑 아스피리코에타의 막판 활약이 너무 좋았는데 꾸준히 좋게 활약해줬던 후벵디아즈가 받으면서 조금 아쉽지만 나머지 부분은 전부 석권을 해버립니다 사실 가장 위험한 데가 이제 올해의 감독이었어요 이 투엘도 정말 엄청나지만 이 명가를 재건해냈다는 만치니의 공이 정말 컸기 때문에 이 만치니하고 투엘을 저는 5대5로 봤거든요 만치니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고 투엘이 받아도 이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반년도 안 돼서 챔피언스리그를 우승시켰던 마술사 투엘이 올해의 감독을 받았고요 올해의 미드필더 칸텔은 받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챔피언스리그 4강 연속 MVP 결승 MVP를 받았다면 받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마땅한 적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르진유가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조르진유는 올해의 선수상 쪽으로 빠지면서 강태가 받았고요 골키퍼는 사실 맨디가 받아야죠 챔피언스리그나 리그나 좋은 활약 꾸준히 했고 이 선수가 아마 50경기에서 클린시트가 25개인가 27개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클린시트로 보낸 거라서 맨디는 솔직히 받아야죠 그래서 받을만한 부분에서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올해의 선수상은 첼시의 상잔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별 예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하나씩 뜯어보면서 어떠어떠한 점이 있는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A조입니다 맨시티 파리 생제렁왕 라이프치 브레에라는 곳입니다 브레에는 이제 벨기에 쪽에 리그에 있는 팀인데요 사실 이제 브레에는 조금 탈락이 유력해지지 않나 아직 경기를 치르진 않았지만 너무 기라성 같은 팀들과 한 팀이 돼서 조금 위험하고요 사실 라이프치의도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나게스만이 정말 경고히 만들었고 잘츠부르크 감독이 오면서 조금 더 그 뭐랄까 팀의 기조를 이어가려고는 하고 있지만 아 글쎄요 파리 생제렁왕과 맨시티가 워낙에 강해서 이변이 없지 않는 한 파리가 1등하든 맨시티가 1등하든 1,2위만 달라질 뿐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라가는 팀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A조의 챔피언스리그 진출팀은 맨시티와 파리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는 AT 그리고 리버풀 포르투 에이시밀란입니다 야 여기가 진짜 레알 죽음의 조죠 사실 AT하고 포르투를 우리가 상대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시즌 포르투가 콘세이션 감독이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 팀을 타레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은벤바 뭐 이런 선수들이 너무 잘해서 아 여기가 조금 골치 아픕니다 진짜 복병이에요 거기다가 AT 세고 리버풀은 뭐 말할 거 없고 게다가 밀란이 들어갔어요 4포트에 밀란이 들어가면서 진짜 어디 하나 걸을 타선이 없는 완벽한 팀이 돼버렸습니다 자 만약에 AT 리버풀전을 했다고 쳐요 그럼 여기도 이제 뭐 만만히 볼 수 없잖아요 근데 AT 포르투전도 만만히 볼 수 없다라는 거 여긴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지만 정배로 정식적으로 보자 그러면 리버풀하고 AT가 올라가지 않을까 거기에 포르투까지 경쟁에 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C조는 스포르팅 돌문 아약스 베시탁스입니다 아 사실 그래요 여기도 돌문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박빙이에요 돌문이 조금 더 압도적이고 돌문은 뭐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산초 하나 빠지기는 했지만 아 사실 요 근래 아약스 옛날 좋았을 때 아약스 말고 요즘에 아약스와 돌문은 갭차가 크기 때문에 여기는 돌문이 1위하고 세 팀이 진짜 각축전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홀란드가 요번에 공격수상을 받았던 이유가 챔피언스리그에서 10골을 넣었기 때문이거든요 지난 시즌에 여기서도 조금 홀란드가 동무대를 펼치면서 좀 득점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돌문이 압도적이고 나머지는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디조 같은 경우에는 인테르, 레알, 샤르타르, 쉐리프라는 곳입니다 쉐리프가 이제 보안관이라는 뜻인데 플레임은 쉐리프, 티라스폴 이런 팀인데요 아 이게 몰도바에 있는 팀입니다 동유럽 쪽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사실 좀 생소하실 거예요 자주 나오는 팀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한 번인가? 글쎄요 자주 보던 팀은 아닙니다 암튼 첫 출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암튼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인테르하고 레알이 큰 문제가 없으면 갈 텐데 아 이 원정길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원정길이 길다라는 거 그런 것을 고려해본다면 인테르하고 레알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왜냐면 리그도 치러야 되는 팀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인테르하고 레알이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다음은 2조인데요 2조도 좀 재밌습니다 바이언 바르셀로나 벤피카 다 디나모키에프입니다 디나모키에프는 뭐 자주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거고 뭐 벤피카 다 들어보셨을 텐데 어 사실 벤피카는 조금 아쉽습니다 원래 벤피카가 요 근래 그래요 이 포르투칼 리그가 좀 살아나는 느낌이거든요 워낙에 걸출한 포르투칼 출신들의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 포르투도 그렇고 당장 포르투는 작년에 8강까지 갔잖아요 그런 곳을 고려해본다 그러면 조금만 조가 좋았다면 아 벤피카도 더 16강 이상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워낙에 미넨하고 바르셀로나의 벽이 큽니다 아무리 바르셀로나가 요새 좋지 않다 그래도 아 요 벽은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벤피카하고 디나모키에프 복병일 수 있거든요 디나모키에프도 좋은 팀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죠 자 다음은 이제 에프조인데 여긴 리벤지 매치죠 유로파 결승에 올라갔던 두 팀이 붙는 거예요 자 비아레알 맨유 아탈란타 영보이스입니다 영보이스는 조금 어렵고요 왜? 아탈란타 맨유 비아레알이 너무 세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맨유가 제일 세 보이지만 비아레알도 슈퍼컵에서 붙어보니까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이 끈끈하기가 조직력이 너무 좋고 이제 여기에 모레로라든지 축구해제라든지 공격적인 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위협적이고 아탈란타는 아시잖아요 굉장히 여기도 좀 조심해야겠어서 맨유가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조는 또 아니다라는 거 그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G조입니다 여기가 진짜 진정한 죽음의 조죠 릴, 세비아, 잘츠부르크, 볼부스부르크인데 세비아가 좀 센 것 같고 릴이 좀 센 것 같지만 잘츠부르크하고 볼부스부르크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해볼 만한 팀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제일 좋은 팀은 정말 강한 팀 하나, 정말 강한 팀 하나 약한 팀 하나, 약한 팀 하나 이렇게 갈 때 이 두 팀이 올라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 팀한테 지더라도 이 팀이 이 두 팀을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조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여기는 다 해볼 만하다 아 이 팀하고는 도저히 못해보겠어 할 만한 팀이 없다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8위를 꺾고 우승했던 릴 그리고 이제 정통강호죠 라리가의 정통강호인 세비아가 아무래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H조, 첼시가 포함되어 있는 H조입니다 자 첼시, 유벤투스, 제니트, 말메입니다 아 글쎄요 뭐 원정끼리 조금 멀죠 제니트도 이제 어쨌건 러시아 아닙니까? 어쨌건 러시아니까 조금 먼데 그렇게 먼 러시아는 아니고 조금 이 서쪽에 있는 러시아라서 좀 괜찮습니다 암튼 디펜딩 챔피언인 첼시 그리고 알레그리가 복귀한 유벤투스이기 때문에요 제니트하고 말메가 넘긴 어렵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강한 팀, 강한 팀, 약팀, 약팀이 있는 팀이 바로 이런 팀입니다 아 요런 팀이면 자 첼시가 만에 하나 유벤투스한테 졌습니다 그럼 유벤투스가 제니트하고 말매를 잡아주면 첼시는 2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유벤투스가 첼시한테 졌어요 그렇다고 해도 첼시가 제니트하고 말매를 잡아주면 유벤투스는 2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유리한 팀들이 바로 요런 팀들이라서 개인적으로 첼시는 첼시하고 유벤투스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팀들이 좀 몇 팀이 있죠 바로셀로나가 있는 2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죠 이제 그룹 D, 레알하고 인텔은 여기도 좀 그렇고요 아예 C조는 돌문이 다 이겨버릴 수가 있으니까 돌문도 괜찮고요 여기 제일 어려운 조는 B조하고 A조 A조도 박터지겠지만 A조도 사실 맨시티하고 파리가 너무 세서 누가 1, 2위를 하느냐 그 싸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녹화하면서 이렇게까지 기분 좋았던 게 손에 뽑을 정도로 우리 선수들이 상 받으니까 기분 정말 좋더라고요 사실 시상식이 그렇게 깔 줄 몰랐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후보 없이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얘기해줄 줄 몰랐지만 어쨌건 기분 좋게 조루진이의 올해 선수상도 받는 거 보고 투엘, 칭태, 맨디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조신이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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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